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은? 내가 누나잖아. 내가 8년이나 너희들하고 친구를 지냈는데 어떻게 한국 음식 한번 대접 안 하면 되겠니? 내가 좀 어렵게 나 지금 하루를 요리했잖아. 좀 준비해봤어. 진짜 맛있겠다. 냄새 좋지 누나. 좋아하지마. 많이 많이 먹어. 많으니까 또 다 먹고 더 달라고 하면 돼. 너무 맛있어. 뭐가? 잡채 진짜 맛있어요. 좋아요. 잡채 진짜 좋아요. 잡채 좋아해? 네. 진짜 좋아요. 잡채 잘한다. 진짜 맛있어요. 해산물 잡채. 좀 해보세요. 먹어서. 그러니까 손님이 귀할 때 내놓는 잔치 음식. 잔치 음식? 파티. 파티. 이거 조금 매워요. 떡볶이? 떡볶이. 조금 매워요. 떡볶이는 매워요. 맛있지. 간장 떡볶이도 있는데 사실은 떡볶이는 이게 사실 진짜 오리지널인데. 조금 맵다 아니야. 많이 맵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중국전. 먹어 먹어. 자자자. 진짜 맛있어요. 누나가 또 한요리하지. 요리 잘해 누나. 응. 나 요리 잘하지. 이게 콩이 엄청 몸에 좋지. 피부 미용에도 좋고. 몸에 엄청 좋은 게 이 청국장이지. 몸에 엄청 좋은 게 이 청국장이지. 음. 이 콩이 진짜 몸에 좋은 사람. 진짜 맛있어요. 난 이거 1등. 와. 장난이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외국 사람들은 청국장 잘 못 먹던데. 괜찮아? 콩이 잘 먹다? 좋아요? 네. 좋아요. 저는 외국 진짜 좋아요. 안에 있는 황태가 이게 궁합이 엄청 좋지. 오. 눈치 좋지.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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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있지만 너무 멋있다. 오. 깜짝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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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누나 누나 잡채 굽었어요 혹시 이게 넣어줄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좋아요 해물 잡채? 해물 잡채 맛있어요 이거 뭐야? 전통 잡채 해물 잡채 해물 잡채 이 잡채도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걸로 한거라니까 아니 맞거든 진짜다 전자렌즈가서 돌려오나 해물 잡채 해물 잡채 렌즈 돌려줘야지 렌즈 돌려서 오면 된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누나 대박이지 완전 대박이다 내가 돌려올게 감사합니다 누나 마이클 진짜 신기하다 이건 매운 잡채 이거 해산물 매운 잡채 오케이 좋아요 키 스탠넘 스탠넘 요렇게 한가지로 땡 괜찮 우와 요리 잘해 마이크로웨이브만 할 줄 알면 마이크로웨이브만 할 줄 알면 대박이다 모든 사람은 잡채 한국의 traditional food 서프라이즈 엄청 신기하다 누나 대박이다 대박이다 박상빈 서울구 에어묓 펜 감사합니다.